안녕하세요. 오늘은 Schumann의 Dichter Liebe, 두번째, Aus meinen Tränen Spreysen. 제가 독일 가곡을 쉽게 잘 부르기, 이렇게 해서 제가 독일 가곡을 해석할 때 가사에서 그리고 또 피아노 파트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것을 또 중심으로 해서 가사 발음을 조금 해보고 곡에 대해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Aus meinen Tränen Spreysen. 자, meinen, May 아니고요. 이게 복합 모음이죠. Aus도 그렇고, Aus meinen Tränen. Tränen은 열린 애, Spreysen. 이건 긴 이에요. Spreysen. Aus meinen Tränen Spreysen. Viel blühende Blumen. viel도 길고요. blüh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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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 werden 하시지 말고, werden, ein Nachtigalen Chor, Nachtigalen Chor, 다 흐 발음들이죠. und, wenn, 열린 이 발음, 두, 길고, mich, lieb, hast, kindchen, kindchen 아니요, kind, d는 t 해주시고, c, h는 he, ich 할 때 he 발음이에요. shank, n은 응 발음이죠. shank, ich, dir, 자 이것도 dir, 이 발음기어상으로는 dir, 알 발음이 이, 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shank ich dir, die Blumen, shank ich dir, dir가 좋을 것 같아요. dir 하지 마시고, die Blumen, all. und, vor, 이것도 vor 하지 마세요. 이거는 vor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vor 하세요. vor, deinem, fenster, 열린 이 발음이죠. fenster. fenster 하시는 분 없겠죠. fenster, soll. 열린 이 발음, klingen. engster, engster, 응 발음이죠. klingen. klingen. das lied, dir, nachtigal. der 하지 마시고, i는 tachin 발음이에요. 길고, dir, nachtigal. 자, 이건 지금 meinem 했으니까, 1인칭 시점이라고 봐야겠죠? 나의 눈물. 자, 그리고 viel bluen de Blumen. 자, meine seufze. 또 나의 한숨. wenn du mich lieb hast. 자, 시제가 다 현재에요. shank도 현재고, 그 다음에 soll. 자,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어, 눈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 흐르면서, 그 눈물 속에서, 그 꽃이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내 눈물에서, 내 눈물로 인하여서. 그리고 내 한숨이, 또, 그, nachtigal. 종달새에 합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할 때, kintigen. kintigen은 우리가 libeling 하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이죠. shank ich dir die blumen all. 그러면 내가, 내 눈물에서 피어오른 그 꽃. 그 꽃을, 너에게 모든 꽃을 다 선사하리라. und zu fuert einem Fenster. 그리고, 너의 그 창문 앞에서 soll klingen. klingen, klingen은 왜 bell, 이렇게 울리는 것처럼 울리는 거였을. 어떤 것이 울려야 하냐면, das Lied der Nachtigal. 그 종달새의 노래가 울려야만 하리. 이런 뜻이에요. 눈물이 나오고, 또 한숨이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랑이 그렇게 순탄치만 않겠죠. 자, 제가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 리듬을 알기 때문에. 나의 눈물이 나오고, 또 한숨이 나오고, 또 한숨이 나오고. 나의 눈물이 나오고, 또 한숨이 나오고, 또 한숨이 나오고, 또 한숨이 나오고. 나의 눈물이 나오고, 또 한숨이 나오고, 또 한숨이 나오고, 또 한숨이 나오고. 나의 눈물이 나오고, 또 한숨이 나오고, 또 한숨이 나오고, 또 한숨이 나오고.